전자통신 장치의 모바일화, 고집적화로 인한 전자파 간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초경량 전자파 차폐 흡수 소재 개발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연구 그룹은 기존 금속에 비해 가볍고 저비용이며 유연 인쇄 공정이 가능하면서도 금속을 능가하는 전자파 차폐 성능을 가진 전위금속 2D 나노 소재인 TI-3C2 맥신 나노 소재 전자파 차폐 기술을 개발하여 2016년 사이언스지에 보고했습니다. 그러나 반사 유해 전자기파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흡수 특성 향상 기술이 필요했고 더욱 이상적인 전자파 차폐 흡수를 위한 기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신규 TI-3CN 맥신 나노 소재 구조체를 개발하여 개발된 맥신 소재의 우수한 흡수 특성의 메커니즘을 보고하였습니다. TI-3CN 맥신 재료는 TI-3C2 맥신 재료와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티타늄, 탄소, 질소 화합물로 열 처리를 이용해 맥신의 유효 유전률 및 유효 투자율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매우 낮은 필름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자기파 흡수 특성을 보입니다. 이는 TI-3C2 맥신 필름보다 우수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전자파 차폐 소재들의 성능 중 가장 높은 값입니다. 간단한 열 처리를 통해 제조된 TI-3CN 맥신 필름 구조체는 기존의 조밀한 층상 구조에서 메타 구조 특성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 다공 구조내에서 입사된 전자기파가 다중 반사되며 강한 전자기 흡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특히 향상된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다공 구조는 큰 저항 손실, 에디커런트 손실, 분극 손실을 유도하여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하며 이를 통해 머리카락 두께와 유사한 40마이크로미터 두께에서 116데시벨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했습니다. TI-3CN 맥신 소재는 기존 금속 및 세라믹 대비 차별화된 경량 전자파 차폐 흡수 소재로서 고집적 모바일 전자통신기기에 사용될 수 있으며 EMP 차폐 및 스테이스 기술 등 국가안보 및 국방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고집적 모바일 전자파 차폐 흡수 소재 고집적 모바일 전자파 차폐 흡수 소재 감사합니다.